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장난감에 대한 고민을 날려버릴 수 있는 곳인데요. 바로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내 아이에게 장난감을 마음껏 사주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곳에 오면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장난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이곳에는 2,600여 점의 장난감이 있는데요. 가입비 2만 원만 내면 1인당 2점씩,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한 회원만 5천여 명이라니 그 인기 실감할 수 있겠죠? 와, 내 짜리 좋아. 장난감 진짜 많다. 그치? 낫잖아. 새로운 은원감도 많네, 이번에. 회원 등록만 하면 장난감 걱정 끝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난감 천국에 온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 앞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즐거운 도서관입니다. 아이가 눈을 떼지 못해요. 아이가 장난감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증도 빨리 내고 또 발달에 따라서 많이 바꿔줘야 돼서 다 사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가까운 곳에 편하고 쉽게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서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와봤는데요. 저희 애기 이름이 주환인데 주환이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주 이제 올 것 같아요. 공용 장난감이라 찝찝하시다구요? 그런 걱정은 그만! 장난감이 반납되면 바로바로 세척과 소독을 하는데요. 면역력 약한 아이들을 위해 꼼꼼하게 소독한 후 자외선 살균까지 더하면 새 장난감보다 더 깨끗해지겠죠? 아기들이 쓰는 장난감이니까 아무래도 위생이 제일 먼저죠. 아기들이 장난감을 입에 물고 빨기도 하니까 저희가 반납되면 바로 즉시 소독을 철취하고 다시 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곳엔 장난감뿐만 아니라 만천여 권의 책도 함께 있는데요. 구현동화 프로그램도 있어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리는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있는 염소에게 물었어. 염소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목소리로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아이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이 즐거워할수록 엄마도 행복해집니다. 와본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 지금 참가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가 집에서 그냥 엄마 목소리로만 듣다가 또 이렇게 실감나게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더 호감을 가지는 것 같고요. 더 책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으로 가기 전에 장난감 하나씩은 빌려가야겠죠? 일주일씩 빌릴게요. 일주일에 하나 500원, 500원에서 일주일에 1,000원이시고요. 반납일은 10월 10일 날 반납일이십니다. 네. 장난감 두 개를 빌리는데 꺼낸 돈은 단돈 1,000원. 두 개를 빌리는데 1,000원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장난감 대유료는 저희가 구입 가격에서 1%를 책정하고 있어서 아주 저렴하게 두 가지를 빌려가실 수 있죠. 장난감 도서관을 들은 후 헤어지기 아쉬운 엄마와 아이들. 다시 함께 모여 아이와 놀이시간을 갖는데요. 엄마들은 이렇게 비슷한 또래의 아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아이들의 유대감과 사회성도 키워준답니다. 친구 집과 하나씩만 빌려도 장난감 3개잖아요. 한꺼번에 3가지 새로운 장난감 가지고 노니까 아이도 더 재밌어하고 서로 또 나눠보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그런 협동심도 기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명한 엄마들의 똑똑한 육아 화이팅! 언제나 육아 정보에 귀 기울이며 발로 뛰는 요즘 엄마들. 그런 열혈 엄마들 덕에 아기들은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나는데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엄마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 생생투데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전 기회에 대해서 소중한 어떤 기회가 생선 정보력? 네, 어제 Pv memberpty 김태원東 감사합니다.